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싸먹어. 전 싸먹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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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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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뭘 먹고 사는거야 이렇게 먹는 거 너무 맛있다 진실 진실의 미가 비임밥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나는 국수가 난 밥이 좋아 아 그래? 난 국수 면보다는 밥이 좋아 그것도 현미밥이야 국수가 밥이 먹을 때 쌀밥이 유용했음 더 맛있었을거야 다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진짜 고소하다 응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비잉국수랑 까꿉 네 식감도 Sand 왜이렇게 두꺼워 이거 피자도 좀 해요 피자 끝에 도우고 있지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럼? 나 배불러 난 귤 먹을게요 나도 귤 먹을래 먹다 보니깐 질겨 너무 맛있어 내가 내장으로 붙였잖아 먹을 거야 귤 먹고 먹을래 질려? 진짜 잘 먹어 질리는 맛이야 지금 수혈이 필요해 나도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이번에 딴 거잖아 우리 전에 먹던 거 7월에 딴 거고 더 맛있지? 엄청 달아 이건 설탕이다 완전 설탕이다 색깔 이렇게 봐서 되게 싫을 것 같았는데 엄청 맛있다 대박이다 이거 저것 봐 저것 봐 색깔 완전 녹색이다 먹어볼게 귀여워 너무 맛있다 설탕이야? 얘는 좀 새콤한 맛이 있는데 그래도 달아 아 그래? 먹어볼래? 응 먹어봐 그치? 응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 내가 이상하게 까긴 했는데 응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고 먹어봐 아니 짭짤 응 그치? 맛있지? 와 지금 까먹는 게 제일 맛있어 완전 예쁘다 맛있지? 당도 확 올라가는구나 엄청 달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맛 진짜 달아 먹어볼게 이거? 더 줄까? 조이? 다 먹을래?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설탕 부친 줄 알았어? 응? 설탕 부친 줄 알았어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아우 지금 그냥 하나만 먹고 그냥 먹어갖어 아우 진짜 너무 배불러 아우 진짜 너무 배불러 이제 치우자 그래 아우 감자잔 진짜 보기도 싫어 아우 감자잔 진짜 보기도 싫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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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는 맛이야 아우